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에 든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물건은 입지적으로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에 위치한 다중주택 경비물건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다중주택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다중주택은 다가구 주택과는 다르게 호실별 치사가 불가능한 대신 주차 면적에서 혜택이 큰 현황인데 그만큼 임대 수익에서는 확실한 다중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근으로는 대기업들의 연구단지는 물론 카이스트, 문지캠퍼스까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게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거주 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물건 주변으로도 온물물건과 비슷한 현황의 다중주택과 근린 상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2019년식의 온물물건은 외백은 벽돌과 드라비트 마감으로 신축답게 깔끔한 외관을 보이고 있으며 내부는 연식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연식에 맞게 어느정도 높은 시세도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대출을 활용하시면 내돈 2억 안쪽으로도 입찰이 가능한 물건이며 대출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기에 수익은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가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축 다가구 및 근린주택의 낙찰가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 건축비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기이고 부지 메이프 건축을 하기는 더욱 힘든 시기라 점점 수요가 늘고 있는 건 확실한 걸로 보입니다. 평소 임대 수익형 다가구 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윤빛부동산 채널로 좋은 물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물건의 정보 확인해 보시죠. 오늘 물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7,157 물건 종별은 다가구 2019년식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60.77평 건물 면적은 95.77평이고 감정가는 11억 8,725만 9,600원 최저가는 70%입니다. 8억 3,108만 2,000원으로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4년 4월 24일로 길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와 건물 나누어서 금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감정가는 6억 6,200 평당 1,090만원 최저가 70% 금액은 4억 6,300만원 평당 760만원의 현황이고 건물감정가는 5억 2,400만원 평당 5,47만원 최저가 70% 금액은 3억 6,700만원 평당 385만원의 금액이네요. 다음은 도면으로 내부구조 확인해 보시죠. 먼저 1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주차는 총 2대의 배치이고 여기가 주출입구입니다. 주출입구 좌측편으로는 공동치사장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호부터 2호, 3호까지 칸막이를 이용한 1.5룸 미투 구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2층부터 3층까지 구조 동일합니다. 2층 도면으로 전체적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1호와 4호 구조 동일하죠. 그리고 2호와 3호가 구조가 동일한데 전체적으로는 칸막이를 이용한 1.5룸 미투 구조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4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4층도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2종 근생시설 사무소가 2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적으로는 테라스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 현황상으로는 주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전체적인 입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에 위치한 다중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인근으로 해서 여기 보라색 부분이 모두 연구 단지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옆쪽 중앙쪽으로 해서 문지 캠퍼스 카이스트입니다. 그리고 좌측편으로는 한남대학교 대덕벨리 캠퍼스까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단지 아파트 인근 그리고 오늘 물건과 비슷한 다중주택, 근린주택들은 바로 여기와 여기 밀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장 분위기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학생들의 거주 수요가 상당히 많은 그런 입지이고 인근 연구소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도 어느 정도 거주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입지입니다. 다음은 오늘 물건 인근 실거래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옆쪽 코너 건물입니다. 대지가 61평, 연면적 99평, 1994년식 3층 건물인데 2020년 12월에 매매가 6억 4천만원, 평당 1,050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안쪽 편으로 해서 바로 옆 건물도 대지가 61평, 연면적 91평, 2010년식 4층 건물이 매매가 5억 5천만원에 2021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물건, 양쪽으로 배치된 두 개의 물건을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인근으로 해서 보시면 여기 옆쪽 편으로 해서 2022년 8월에 6억 2천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9억 주택을 철거 후에 2023년 대지가 61평, 연면적 106평의 4층 건물 다가굽니다. 신축한 그런 현황인데요. 실제 9억 주택을 평당 1,013만원의 금액으로 매수를 했다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현재의 건물 모습입니다. 건물이 1층 필로티구 주로에서 주차공간까지는 다가구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방금 보신 신축 건물이 올라가기 전 실제 평당 1천만원으로 거래를 한 9억 주택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오늘 물건, 토지감정가는 평당 1,090만원 최저가 70% 금액이 760만원짐을 감안하면 토지 금액에서도 확실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물건 주변 중계매물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매 시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오늘 물건 한 블럭 옆쪽으로 해서 매매가 9억 3천만원의 중계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은 평당 1,500만원가량 2017년식 건물, 대지가 60평, 연면적 89평의 현황인데 사진도 한번 살짝 보고 가시면 이런 식으로 원룸만 주로 배치를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편으로 해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매매가 14억에 등록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용생인은 2018년이고 토지 면적이 60평, 연면적이 120평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 물건 14억 물건 바로 옆 건물이 최근 경매로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찰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13억 8,900만원 최저가 70% 금액에서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1등 낙찰 금액이 감정가 대비 91%의 금액이었던 12억 7,121만 2,120원에 낙찰이 이루어졌는데요. 입찰 인원도 28명으로 상당히 경쟁이 심했던 물건이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오늘 물건보다 건물 면적에서 좀 더 넓은 현황이고 입지적으로도 조금 더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승강기까지 배치가 되어 있던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감정가 대비 91% 높은 낙찰가율을 보였던 물건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확인하시고 바로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현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보증 금액을 보시면 2019년 신축 당시 보증금 8천만원부터 가장 최근인 22년 7월에는 1억원 정도의 시세 상승이 있었던 그런 현황으로 파악이 되고요. 실제 모두 전세 세팅으로 이루어진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4호 같은 경우는 공동치사장 현황으로는 주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보증금은 5천만원 기준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말소기준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말소기준권리 당시 2019년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는 6천만원 이하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감정가 대비 80%의 금액 9억 5천만원 기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취득세 부분은 오늘 물건 9억 이상의 낙찰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3.5%입니다. 취득세가 3% 지방교육세가 0.3% 농어촌특별세가 0.2%의 현황이고 법무비용까지 플러스 낙찰가 기준 4% 3,800만원으로 잡아봤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플러스 오늘 물건 4층 대장상 근생용도이기 때문에 4.6%의 취득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배를 하고 주택기준 총금액으로만 취득세를 계산을 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월세의 관리비는 미포함 별도 4만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1층은 미투 세계오실 40만원씩 120만원 원룸 공동치사장이죠. 30만원 총 150만원의 1층 임대수익 2층 3층 미투 8가구 45만원씩 360만원의 임대수익 예상이 됩니다. 4층은 근생이지만 실제 주거용 미투 2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 45만원씩 90만원의 임대수익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월세는 보증금 300 기준 4,200만원, 월 6백만원, 연 7,200만원의 임대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억 5천만원 기준 신탁 80%, 7억 6천만원, 7억 6천만원의 5.5% 이자, 4,180만원의 연이자가 발생하겠고요. 7,200만원 연임대수익에서 이자를 제한다면 3,020만원의 연임대수익, 월로환산시에는 251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낙찰가 9억 5천만원, 비용 3,800만원, 대출과 보증금을 제한, 실투자금은 1억 8,600만원이 예상이 되고 1억 8,600만원 기준 연임대수익은 16.2%가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물건이 대출 실행 후 금리가 점점 낮아져서 1%만 하락을 했을 때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4,180만원에서 3,420만원으로 줄게 되고 그 줄어든 금액은 바로 임대수익과 직결을 하게 되겠죠. 월 임대수익이 315만원, 연임대수익은 3,800만원으로 연임대수익을 계산했을 때 760만원이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하나, 연임대수익은 20% 이상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1억 8,600만원 기준 어느 정도 플러스 되는 비용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두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사 비용입니다. 오늘 물건 실제 앞에서 확인하셨지만 임차인들이 거의 전세 세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명도 저항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 비용을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협의가 안 됐을 시에는 강제 집행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플러스 비용 꼭 감안을 하신 후에 입찰을 준비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물건 명도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으셔야 하는 물건이고 명도 기간이 길어진다면 아무래도 신탁대출 실행 후에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자 비용도 어느 정도 몇 개월 치는 충분히 확보를 하신 후에 입찰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11억 8,700만원은 주변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적정 금액의 감정가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70% 금액 8억 3,100만원은 확실히 저렴한 금액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물건 오늘 날짜가 4월 11일 오전 12시입니다. 실제 경매정보지를 띄워보니 이렇게 변경된 사건으로 표의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건 송달 내역을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문건 송달 내역, 법원 문건 접수 처리 내역이 뜹니다. 여기 4월 8일 날 이 부분 주택 임차권자가 경매 유예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인정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신 분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매가 중간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씩 연장이 돼서 1년 뒤에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 물건 제가 영상을 거의 다 촬영을 해서 일단은 업로드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보이는 부동산 기준 간신물건에 등록을 해놓으시면 추후 기일이 지정되면 뜨게 되고 타 경매정보지를 활용하시는 분도 경매정보지마다 간신물건 등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두신다면 다시 경매가 진행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